오늘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랐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뚝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 진주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3도, 진주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을 포함한 4개 시군에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그 밖의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경남 서부 내륙과 고지대를 중심으로 새벽 사이 날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5도, 함안 영하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4도, 양산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7도, 산청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도, 합천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내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